안녕하세요 한자입니다 테스트 서버가 나왔습니다 12월 2일 목요일이고요 생각보다 많은 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벤트 하나랑 그리고 또 알려드릴 소식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벤트는 톱앤머리 용사와 특별 과외라는 이벤트고요 보시면 전설이 되어 들어온 톱앤머리 용사 이제는 선생님이 되어 보고 싶다는데 톱앤머리 용사의 1대1 특별 과외와 함께 더욱더 강해져 보세요 101레벨 이상 스토리 퀘스트 챕터 2를 완료한 제로 캐릭터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황금마차랑 기간이 비슷해요 그래서 쭉 다음 주 목요일부터 진행되는 이벤트고요 여러 가지 그냥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기초훈련 미션을 수행하고 특별 과외 스킬을 획습득하고 기초훈련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레벨봄이 몬스터를 퇴치하고 기초훈련을 마치면 훈련 단계별 보상과 전투의 기억을 10개를 획득하게 된다 레벨봄이 잡으면서 하는 이벤트입니다 이렇게 경험치 3배, 성향 성장, 전투의 기억, 선택 심볼, 아캔 심볼, 어색팅 10개, 환상의 아이템 데미지 스킨, 전투의 기억, 카르마 자기네 큐브, 카르마 영혼의 환상의 불꽃, 전투의 기억, 호우잼스턴, 이렇게 태풍 성장의 미약도 주고 그리고 진짜 톱앤머리는 전설이다 의자 교환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기초훈련 미션은 월드당 하루에 한 번 수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 공간 동안 최대 14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0시에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복습 미션이 있다는데 복습 미션을 또 완료하면은 경험치 2배, 2개를 또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획득한 전투 기억을 통해서 특별가의 스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스킬 레벨 1, 2, 3, 4 전투의 기억을 할 수 있는데 특별가의 스킬 능력치가 뭐냐? 5레벨을 달성하시면 이렇게 버프 스킬입니다 마약 버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가의 스킬은 해당 스킬을 전수받은 캐릭터에게만 적용되고 하루에 한 번 특별가의 스킬 UI를 통해 전수받을 캐릭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캐에 한 번만, 딱 캐릭 하나만 전수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링크처럼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수받은 스킬은 29일 이벤트가 진행되는 그 날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스를 잡으면 전투의 기억을 조금 더 빨리 획득할 수 있어요 카오스 벨른부터 진일라까지 하면 전투의 기억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다음에 빨리 전투의 기억을 기본 훈련 말고 특수 훈련까지 해서 전투의 기억을 빨리 올릴 수 있는 것이죠 보스를 많이 잡으신 분들은 빨리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길드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길드가 개선되었는데요 노블 스킬 포인트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원래는 플래그도 약간 이렇게 순위 경쟁이 심했잖아요 근데 이제 딱 정해졌어요 천 점은 한 개, 만 점은 열 개 이렇게 딱 절대적인 수치로 변경됐고요 그 대신 수로, 사레니안 랭킹이 높을수록 많은 포인트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원래 25개인데 40개로 그래서 플래그는 절대 기준으로 바뀌고 수로는 이제 더욱더 많은 것을 받아갈 수 있다 노블 포인트가 바뀌었습니다 6월 개편 이후에 이제 플래그레이스 경쟁이 과열되어 가지고 이 과열을 좀 막기 위해서 바뀌게 됐다 길드 컨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또 실시간으로 계속 바꿀 예정이래요 이것도 힘들면 또 바꿀 거래요 그리고 뭐 스킬 개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개선이 있는데 이런 개선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이게 거의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새로운 이벤트, 토베머리 용사와 특별가회 그리고 두 번째는 길드 노블레이스 스킬이 변경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